한국 여자 피겨스케이팅의 기대주 유영이 제1회 동계아시아 유소년 국제경기대회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우승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처음으로 200점을 돌파하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유영은 15일 열린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 점수 67.5점, 프로그램 구성요소 점수 66.93점을 합쳐 134.43점을 받았습니다. 쇼트 프로그램 점수 71.39점과 합친 총점 205.82점을 받은 유영은 200점 36점으로 2위에 오른 알레나 카니쉐바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대회의 점수는 ISU가 인정하는 공식 점수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비록 공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유영은 김연아 이후 한국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로는 처음으로 국제대회에서 총점 200점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유영은 19일 개막하는 제100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여중부에 출전할 예정입니다.